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시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시네 내 입기에 나를 달려가시는 그의 종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르시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보내시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시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brought to you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murderer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르시고 너의 영이 나를 부르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흐름이 많으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기에 나를 단련하시는 그에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는 그에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들립니다 성경말씀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런 맥이랑 상통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감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15년도에 작사만 해놓은 곡이었는데 올해 곡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결, 또 우리 지금 나오는 묵상, 망대 이런 단어들이 그냥 메시지로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강단 말씀처럼 절대 미션 받으셨죠 복음의 결론 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3일 지났는데 절대 미션 찾으셨습니까 절대 미션 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랩런트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내 마음에 담긴 랩런트 혹시 품고 계신지 오늘 밤에 꼭 점검하시고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따라서 정말 나에게 주신 나만 할 수 있는 그것도 절대적인 미션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라 했어요 단위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섬길까 정사진을 쫙 펼쳐놓고 결론에서는 니 왜 불렀노 그리고 니 지금 뭐 할래 아주 첫 번째 단계인 복음 누리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를 계속하고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세 지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 문화와 문물들이 교차하는 그런 장소에 세워진 교회예요 당연히 세상 문화의 역량 속에 있겠죠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신화 우상 숭배 또 금욕주의나 율법이나 영지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앙의 왕이시다 그리고 너의 구세주다 라고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세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금톨 시대 우리 다락방의 본론 시대 특별히 랩런트 운동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세계보고말을 감당할 것인가 찾아내시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숙군의 포럼입니다 파숙군의 포럼입니다 골로세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와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습니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가족 말고요 나랑 가장 친한 그 사람이 혹시 서로 말씀을 포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할 것입니다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 속에 포함된 사람이십니까? 예를 들어 달인 목사님께서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우리의 얼굴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나가면서 많이 부탁하잖아요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막상 기도할 때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게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 속에 기억되는 그 기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사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이구즈 원수 이래야 됩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이 우리 중직자분이 너무 답답하게 답답한 마음으로 끌고 간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어도 너무나 안타까운 기억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오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라는 구절 다음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이런 기억들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소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다면 지금 굉장히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시기를 또 이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것이죠 없다면 지금부터 아 나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말씀 포럼해야겠다 함께 기도하는 팀을 이루어야겠다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소통한 우리 랩런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세계보고마에 귀히 쓰셨습니다 거짓말 믿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직장 가서 돈 벌고 왜 학교 가서 공부합니까 우리 예보로는 세계보고마 위에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보고마 정말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계 70억 인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큰 성벽처럼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작게 있죠 어떻게 세계보고마을 이루겠습니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후대와 포럼 하셔야 됩니다 확실해 하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건들고 방해할 것입니다 계속 속이는 거죠 보금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아가 감춰있다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 그 보아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성도라는 옷을 입고 또 랩런트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교회에 뭐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하시기 바라요 오늘 골로세스 2장 6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의 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써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과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서 계십니까 나의 취미와 특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고 너무 행복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정말 그 취미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갈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취미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말씀 나누는 친구들과 토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빨리 정시 예배를 드리던 정시 기도를 하시던 그 시스템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귀한 랩런터들이 어릴 때부터 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정말로 기도의 힘과 비밀을 안다 그동안 나왔던 메시지와 다른 지금 다른 세계에 다른 기도 이야기죠 붙잡고 계십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 공부는 구경수일 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랩런트 때 각인된 거는 영원히 가죠 나는 말씀 듣는 시간이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4시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관심 가지고 무엇을 쫓아 그렇게 열심히 가는지 꼭 살펴보시고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말고 옆 사람이랑 나누시기 바래요 그래야 점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레서서 1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포럼 하셔야죠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과연 위의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막상 가방 메고 학교 가면 성적으로 쫙 외모로 외모로 집에 돈이 얼마 있냐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강단 말씀 받고 부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자마자 보금 생각 절대 안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 산업인 어떻습니까 주일날 라면 라면 하고 직장 가면 어때요 과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파묻혀서 겨우 헐떡거리면서 살다가 또 주일날 마지 못해 오십니까 우리 후대들 쉽지 않아요 보고 듣고 배우는 거 읽는 거 쓰는 거 전부 다 상세히 3장 내 필인 문화입니다 땅의 것이에요 아니 당장 시험을 잘 쳐야 부모부터 인정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좋아하시고 뭔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되어 내 인생이 조금 보장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본인 달란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모른 채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중간고서 잘 치면 기분 좋고 응답 받았고 기말고서 망치면 하나님 없고 이런 삶을 또 지금 1세대 부모님들처럼 살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포럼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이야 산 만큼 사셨고 우리말로 달고 달아가지고 다 해봤다 재밌는 데 가보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돈도 벌어보고 좋은 것도 가고 근데 별거 없더라 하지만 우리 후대들은 안 그래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미디어 매체가 성공 명예 인기 권력 돈 조명하고 있죠 반드시 포럼하셔서 파수꾼이 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거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어르신들께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기도에 힘 얻고 이게 바로 위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증거 가진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가지시고 오늘부터라도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죠 당장 집에 가가지고 돈 없다 공부하라고 뭐하노 입버릇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는 보금 나는 보금 전달했는데 라면서 우리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원망하시겠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인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장노인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도 우리 교육자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 평가하고 점검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보냐는 거예요 왜 우리 후대는 신경 안 써주시냐는 거죠 정말 기도로 붙어 주셔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단임 목사님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파수꾼으로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지금 망대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망대가 좀 경제적인 용어로 선포가 되었었죠 망대를 세우는 게 헌금하는 걸로 당시 저는 한 1억으로 메시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 한 1억 정도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망대는 지금 정말로 다양한 의미지 않습니까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RUTC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락방도 망대라 표현할 수 있고 뭐 지교회 또 캠프 모든 것을 망대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망대요 우리의 만남도 망대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쌓이는 것도 망대입니다 흑암을 결박하는 것도 망대요 내가 세상 말이죠 내공을 쌓는 것 그것도 망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파수꾼으로서 이 망대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고 빛을 비춰서 안전하게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전도의 전초기지라고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올해 초부터 제가 단계별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의 터였죠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 밭을 옥토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려면 집에 가서 청소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 또 우리 학생들 지금 당장 가서 책상 그게 우리의 뇌 구조이기 때문에 문 열자 말자 어지럽혀진 집에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물건 정리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자는 제자 훈련시킬 때 지갑을 몰래 본대요 저 가서 커피 한 잔 사오라 해놓고 지갑에 지폐가 금액별로 앞면을 향해 있는지 영수증이 막 이거저거 막 꾸깃꾸깃해서 박혀있지 않는지 그것까지 보신다 하더라고요 왜 마음 상태죠 오늘 마치고 집에 갔는데 발렛감 설거지거리 가닥 찼다 막 식탁에 국물 다 흘러져 있고 옷은 옷장이 아니라 앞에 다 널브러져 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청소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뇌 구조가 우리 방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의 길이었어요 마음의 터가 정리되면 생각의 길을 읽지 말라 그래서 말씀드린 게 스케줄 정리였어요 내 삶이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기록입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내 삶의 스케줄을 점검하시려면 키는 기록입니다 전도자의 일기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어디에 방문한다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 어디에 돈을 쓴다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아침에 멍하게 일어나가지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오늘 스케줄 없으면 더 자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과 정말 스케줄 정리되어서 기록하고 그 기록대로 그날 밤에 다시 점검하고 내일 할 일을 미리 계획하는 사람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점을 찍는다 했어요 그 점이 1년이 지나면 365개입니다 그 점들을 이어면 선이 되죠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응답받았던 것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과 기도해야 될 것들 길이 된다니까요 그럼 내일이 보이잖아요 내일 어디에 하나님이 점 찍을까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정리해라 기도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짜라 했어요 너무 바쁘시잖아요 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해야 될 공부 우리 학생들 오늘 국어 영어 수학 학원 가야 되고 잠깐 짬내서 친구 만나야 되고 스케줄 그랬지 아시죠 그리고 빈 시간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스케줄은 기도 스케줄부터 짜는 겁니다 나는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겠다 이것부터 짜고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드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스케줄 짜는 거죠 새벽 2시에 통닭 드시고 내일 아침에 기도 스케줄 나오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막 속 더부룩하지 호흡이 됩니까 토할 것 같죠 스케줄 짜는 것 기록으로 남기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와 불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왜 몸을 튼튼하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튼튼하게 하죠 왜 돈을 법니까 돈 때문에 기도할 시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돈 버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수혜에 오셨고 기도하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생각의 길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정리하자 했습니다 마음의 터, 생각의 길, 기도의 줄입니다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설 인칭을 좀 비유드렸죠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시다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주일에 엎드립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순서가 이상하게 꼬인 겁니다 하나님은 답부터 주고 오라수목금토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 가져와서 강단에서 답을 찾으면 강단에서 위로받고 강단에서 힘을 얻으면 물론 맞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계속 문제당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들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세계보금 언제 합니까 답부터 주신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전혀 상처되거나 위로받고 싶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반대로 하시죠 달력 보시면 주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지금 몇몇 단체에서는 주일을 제일 뒤로 빼던데 주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답 받고 오라수목금토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 문제에서 나오셔야 돼요 1인칭 주인공에서 빠져나오세요 계속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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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아 우리 우리 집 우리 교회 완전히 창세인 3장에 핵 속의 핵으로 빠져가지고 예배들이로 오는데 뭐가 다릅니까 저 점치로 가는 사람들이나 구다로 가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기존 신자랑 뭐가 다릅니까 내 문제 가져와서 하나의 배 엎드리면 다람쥐이 체바퀴 돌듯이 계속 문제 놓을 겁니다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 땅은 어차피 세상신 세상임금이 정확한 그 곳이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당연한 거죠 방해하고 모함하고 계속 거기 빠져 계시면 후대들이 본다니까요 1인칭에서 빠져나오셔서 3인칭 관찰자 시점 정도는 가자 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지라고 한 번은 고민해 보자는 거죠 목사님도 인생이잖아요 목사님도 말씀 받고 훈련 받으시고 사람들 만나고 이것저것 정보도 얻으시고 면담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말씀도 찾아보시고 주석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앉아계신 성도님께 이번 주 주일 강단 2부 서세요 하면 여기 누가 오늘 잠자겠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밥이 코로다 간지 입어도 간지 모르고 2부에 배해 지금 설교해야 된다고 금식기도부터 하시겠죠 그 자리예요 단임 목사님 사사님 그 자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최소한 내가 우리 1층에 단임 목사님실 있죠 거기에 면담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일 강단 이 자리 나오실 때 하나님과 단임 목사님 그 말씀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나랑 1대1로 데이트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와달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의 줄로 만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전지저작가 시점이라 했어요 이제 단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어려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뭐 떠도는 뉴스들 신문들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 굳이 보게 하셔가지고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또 집회 참석하고 훈련 참석해서 본부 흐름 타고 있을 때 전도자가 하는 말 저 말이 참 우리 성덕에 필요하다 해서 편집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서 기도의 줄로 잡자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터 마음의 터 생각의 길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숨의 결입니다 숨의 결 숨결이죠 우리는 호흡할 때 대기 중에 산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운도 있습니다 한 번 숨을 쉬실 때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호흡은 기능적으로는 20대 때 최고조로 이르고 그 다음부터 10년이 지날 때마다 10%에서 30%씩 저하된다고 해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 어린아이들은 배가 볼록 나오지만 어르신들은 목에서 색색거리시잖아요 숨을 쉴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우리 행경막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행경막은 어떤 이들은 영적인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 번 호흡할 때마다 행경막을 1cm 밑으로 내리면 들이 쉴 수 있는 산소의 양이 200에서 한 300cc 정도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250ml 우유 그 정도의 양이 한 번의 호흡에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기운도 더 들어오겠죠 많이 단련한 사람은 이 행경막을 4cm까지 내릴 수 있답니다 그럼 한 번의 호흡에 1000cc가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의 기운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숨 그리고 숨의 결 오늘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도 정리예요 마음의 터 생각의 길 기도의 줄을 잡으시되 숨의 결을 통해서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또 우리가 내시는 이 숨 들은 우주 밖에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주님 제리 마시는 그날까지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기운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손조로부터 받은 또 후대에게 물려줄 그 산소예요 그 숨입니다 자연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산소를 들이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렇게 소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 땅을 망가뜨리는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인류가 오고 오는 그 세대가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들어올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치유되며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정리한 것 내게 주신 약속한 것 그 숨에 결해 한번 실어서 기도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성경적 전도 전략을 너무나 쉽게 알려주신 그 전도자가 지금 35년 넘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숨쉽니다라고 애 같아서 말하는데 왜 한 번도 안 하시냐는 거죠 왜 지금만 하시냐는 거예요 호흡 얘기하면 이렇게 딱 허리 펴가지고 집에 가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숨쉬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 상태가 내 구조고 스케줄 정리가 우리 생각이에요 말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숨쉬는 거 절대 건강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지금 전도자는 지금 이 시대의 과학기술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기도를 영적인 에너지다 영적인 전파다 영적인 파장이다 안테나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계세요 왜 굳이 왜 세계복음을 한다는 그분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 돼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증인으로 세우신다 이까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기도 얘기하면서 호흡 얘기하냐 이 말이죠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하는 영혼 뇌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가 시공초월한다면서요 보호자의 축복을 당겨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전화기만도 못 믿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면 그 전파를 타고 그 파장이 전달돼서 상대방 전화기가 울리겠죠 그 믿음 있잖아요 내가 전화하면 내가 전화하면 저 사람 전화기에 벨이 울릴 거라 이 믿음보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보호자에 올리고 하나님이 흠량하셔서 이 땅에 부우니깐 번개와 우려와 지진과 큰 음성이 나는 그 초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전화기만도 못하다 진짜로 우리 장노님들 우리 장노님들 그리고 유모사님 오셔서 393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장노님들 숨 들이쉬실 때 393 받아들이시고 숨 내쉬실 때 전달하세요 하고 결론 맺고 갔어요 작년 4월 달에 지금 1년 더 지났죠 그 사이의 메시지는 393을 넘어서 393 우주 오력 그거 넘어서 이제 올해 WRC를 지나며 CVDIP와 세 가지 뜰까지 7대 망대죠 어제 화요집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씩 쪼개면 29개예요 그러면 강단 말씀 1번을 잡고 7대원 약 30개 세팅되잖아요 아침에 나는 30번 호흡하겠다 들이쉬시면서 내쉬면서 숨 들이쉬고 축복 받아들이고 숨 내쉬면서 축복 전달하고 이거 왜 안 하냐는 거죠 이거 하세요 우리 서민스쿨 맨날 합니다 WRC 한 달 전부터 우리 유 목사님하고 단위 목사님 축복 전달하고 그랬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자 힘입니다 어떻게 세계보금 하시겠습니까 이제 가을입니다 미국 뉴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00만 명 500만 명입니다 이번 WRC 우리가 3만 명 3만 천명 등록했다고 광고 나왔었죠 그 500만 명이 매일 아침 등교하자마자 2분에서 5분간 호흡 시시하라고 떨어졌어요 그 호흡이 동양호흡이랍니다 그 동양호흡이 마음 챙김 호흡이에요 미국 뉴욕에 초중고 대학생이 이제 가을에 가을학기부터 500만 명이 매일 아침에 이제 동양사상 그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세운다니까요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뉴욕에서 굳이 굳이 마음 챙김 호흡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와 동시에 우리 다락방은 제2 본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금토의 시대를 맞이했고 랩런트 운동 시대를 맞이했어요 단임호사님께서 굳이 서울에 랩런트 아니 예원교회까지 가가지고 출정식 하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요 이런 것 좀 보시고 아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망대를 쌓아야겠다 전쟁이구나 근데 막 무섭고 두렵고 이 전쟁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이미 이긴 승리한 싸움에 승장가를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계속합니까 어떻게 24시 합니까 우리 몸에서 24시 하는 건 심장 뛰는 거랑 호흡밖에 없죠 심장은 조절로 안됩니다 야 심장 멈춰 안됩니다 호흡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숨의 결이죠 나의 기도 편집된 말씀 중심으로 내가 키워드로 잡은 단어로 잡았든 문장으로 잡았든 그 기도 제목들을 그 숨의 결에 실어서 망대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성가대 찬양 성경에 나온 구절들로만 지은 찬양입니다 거기 나온 성구 몇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욕기서 33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이죠 3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입니다 영과 기운 영과 숨결입니다 27장 3절 말씀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생계를 부어넣으시고 에덴 동상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냥 이 기록된 말씀은 아닐 겁니다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약속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서 마음의 터 물건 정리하는 단련도 한번 해보세요 청소하는 거 그리고 생각의 길 스케줄 짜고 기록 남기고 전도자 일기 쓰는 거 그것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이죠 말씀 정리하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 적지 말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숨의 결입니다 그 기도를 나의 숨결에 실어서 걸음걸음마다 호흡보음마다 정말로 천사가 이 기도를 빛의 속도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이 지구 구석구석 응답으로 하는 그 이미지 상상 그림을 그리시면서 호흡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랩런트 시대 랩런트 운동 시대 금톨 시대 다락방 본론 시대에 정말 정말 파수꾼으로서 망대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기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묵상운동 시대에 망대를 세우는 이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이십사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락방 본론 시대 금톨 시대 랩런트 운동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미션을 간직하고 반드시 성취할 후대에게 물려줄 기한하나계의 모든 하나님 백성머리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